1. 이성과 잠자리를 가질 때 상대를 잘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대부분 자신이 여자를 잘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자는 절정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잠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보다는 남자를 만족시켜줬다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지요.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초기에는 서로 모두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절정을 경험하지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도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여자의 몸속의 호르몬의 체계가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자의 몸에 옥시토신의 분비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이런 정신 승리가 반복된다면 여자들은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남자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잠자리에선 즐거움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간의 경험을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상대방이 만족하는 여자의 포인트 부위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자극하는 기술적인 요령을 습득하면 여자는 편안하게 홍콩에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요령은 사랑을 나누기 전에 충분히 여자를 달아오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여자를 보다 빨리 흥바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나눌 때 전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 전이를 위해서는 애무도 좀 하고 이런 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공을 들입니다. 하지만 전이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본 게임인 피샤톤 운동은 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이는 사실 준비 운동일 뿐 결국 본 게임인 피샤톤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본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본 게임까지 자연스럽게 불타오르게 하기 위한 단계적인 비법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 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연애의 고수들은 본 게임에 들어가면 단계적으로 자극하는 특별한 사붕의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안달나게 만드는 연애 고수들이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샤입의 기술 그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족스런 잠자리를 만드세요. 첫 번째는 시작 전 애태우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를 애타게 할 수 있다면 여자의 기대감과 쾌락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밀당은 여자의 기대감을 키워주고 평소 때의 느낌보다 더욱 큰 쾌락으로 다가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여자를 흡은시키려면 남자한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몸과 마음이 이미 욕망으로 이글거린다고 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뿌리 깊숙이 강하게 시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몽더리의 끝 부분만 가지고 여자의 그곳의 입구 부분을 살짝씩 자극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자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집니다. 여자는 말로 표현하기는 부끄러워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그 기대감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여자의 그곳은 촉촉해지며 허리를 움찔움찔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 행동이 바로 준비됐다는 신호이며 못 참겠으니 빨리 들어와 달라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넣는 타이밍을 잘 보자입니다. 애태우기를 충분히 하였다면 이젠 여유로운 마음으로 넣는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자기도 만족하면서 여자도 만족시키기 위해선 사붕의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직 여자가 준비가 되지 않고 그곳에 물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작정 돌진한다면 흥바하기보다는 고통과 불쾌함을 느끼며 여자는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방망이가 단단해지고 여자에게서 물이 조금 나왔다고 바로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방망이를 손으로 잡고 여자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갔다면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분 정도 포옹만 하고 연인과 감각을 공유하면서 그 상태를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그 시간은 여자의 몸을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 후 강약을 조절하자입니다. 여자를 홍콩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급 조절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반 부분이 중요하죠. 빠르고 세게 한다고 해서 여자가 빨리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체력도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마라톤 경기라고 생각하고 길게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여자의 몸 상태를 살피며 강약을 조절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에게 각자 잘 느껴지는 자세가 있고 그에 맞춰 남자의 팜스톤 운동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마치 장작부를 뗄 때 불이 꺼지지 않게 상태를 봐가며 후 불어주듯이 관계 시에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강약 조절을 해줍니다. 때로는 흥바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때로는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는 온몸에 감각이 살아나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반까지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광범위한 운동을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허리를 돌려가며 여자의 안쪽을 구석구석 자극시켜주는 것이 좋죠. 전체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크게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광범위한 마찰을 통해 여자의 쾌감을 높일 수 있죠. 남자들은 빠르고 강하고 오래해야만 여자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강한 압박은 여자의 쾌감을 낮추고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비록 관계 시간은 짧더라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공들여 관계를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잠자리 만족도뿐 아니라 일상 속 관계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날의 몸 상태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가볍게 살짝살짝 터치할 때 여자는 살짝 모자란 듯한 쾌감을 느끼며 더 강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기대하게 되면서 더욱 안달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도중에도 스킨십 멈추지 않기입니다. 남자는 일단 피샤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만 신경을 써서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스킨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지금 하고 있는 자세에서 가장 가깝고 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을 입이나 손으로 부드럽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샤 감대를 잘 아는 사이인 경우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손이나 입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셔도 됩니다. 관계 도중 타액이 묻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거칠게 터치하는 대신 부드럽게 매만진다는 기분으로 터치해 준다면 지속적인 흡운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몸을 만지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요. 남자의 몽둥이가 풀이 죽지 않도록 과정 중에도 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부부나 연인들이 스킨십 유지를 잘하 지 못해서 흥바이 갑자기 식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본 게임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키스는 좋지 않습니다. 흥바후로 인해 호흡이 거칠어져서 숨쉬기도 힘든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하는 도중에 느끼지 못하고 그곳이 말라버린 경험이 있다면 강하고 빠르게 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전 운동을 하자입니다. 여자의 몸속에는 세 곳의 중요한 스팟이 있습니다. 이곳을 회전 운동을 통해 돌려가며 자극해주면 여자의 그곳은 완벽하게 자극됩니다. 이때 스팟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자의 표정을 살피거나 어느 곳이 좋은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이런 대화를 꺼리지만 결국 사랑은 남녀가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커플이나 부부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샤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부끄러워서 이런 대화를 피해왔다면 조심스럽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여섯 번째는 신체를 밀착시키자는 것입니다. 여자는 절질 느끼기 전에 남자를 힘껏 껴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닿는 면적을 넓히고 쾌감을 높이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도중에 여자가 힘껏 껴안아 온다면 운동을 잠시 멈추고 마주 안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밀착된 상태에서 잠시 그대로 있어주길 원하 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먼저 끌어안아 올 것입니다. 여자들이 정샤위에서 쾌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이유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 자세로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어떤 자세보다 밀착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절정 후 마무리하기입니다. 여자는 이미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끝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 절질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것이죠. 이제는 여자도 충분히 즐겼을 것이고 남자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며 만족한 여자를 보면서 같이 즐거움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면 여자에게 최고였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고 남자는 여자를 만족시켜줬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자도 자신의 최고의 감정으로 이끌어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내 남자의 테크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신에게 이 정도로 공들여서 정신적 기쁨과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남자를 쉽게 만나기 힘듭니다. 이만큼 노력하고 공들여서 사랑해주는 남자는 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기 힘든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 남자에게 안 빠질 수 있을까요? 결국 육체적인 만족감이 서로를 정신적으로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만 사랑은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이 노력한다면 여자들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육체적인 교류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이에만 집중해본 게임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공들인다면 여러분은 여자가 애원하는 정말 사랑받는 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인내심은 여자를 더욱 안달라고 애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여자를 애태우게 만드는 기술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습니다. 그럼다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자들도 유난히 하고 싶어지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럼다면 그 발전기는 언제일까요? 남자의 손만 닿아도 짜릿함을 느끼고 몸이 달아올라 하룻밤 보내고 슈퍼지는 여자의 발전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준비돼 있지만 여자들이 하고 싶어지는 그날은 한 달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딱 세 번뿐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욕구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하고 싶은데 여자는 강하게 하고 싶은 그날이 한 달에 세 번밖에 오지 않으니 이런 욕구에 차이가 생겨 항상 남자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한 달에 세 번뿐인 욕구가 폭발할 때를 알 수 있다면 여자가 안 달라서 먼저 자자고 달려들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런 여자의 발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자자고 달려드는 여자가 미치도록 하고 싶을 때 알아보는 법 인간에게도 발전기라는 게 있을까요? 동물들은 발전기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선 번식을 위하여 암컷이 발점났을 때 수컷을 유혹해서 교미를 합니다. 여러분도 고양이의 물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마치 아기가 우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울고 3분 이상 운다면 그것은 고양이의 발전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발전기를 숨기는 쪽으로 진화를 거듭해 지금은 발전기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발전기의 특성이 아예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특성은 남아있죠. 감정이 예민해지고 특별한 채취가 나는 등 이런 변화들은 분명히 있지만 향수나 옷 그리고 위생용품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발전기를 꼭꼭 숨기는 이유는 동물처럼 특정 기간 때만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잠자리를 즐기는 쪽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시기를 정해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발전기를 들킬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를 감추는 것이죠. 항상 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먼저 다가가고 여자는 갑의 위치에서 매력적인 수컷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를 들킨다면 이런 상황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전기를 숨겨야지 남자가 다가오고 매력적인 남성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숨겨진 발전기는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월경 전과 월경 후 그리고 배랑기에 강한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지기도 하고 원나잇 하려고 클럽을 가기도 합니다. 이때 우스갯소리로 발정 났냐고 하기도 하죠. 여자의 이 시기를 알아두면 연인과 만날 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자는 남자의 사소한 터치나 스킨십에도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터치에도 몸이 확 따라오르는 것이죠. 실제 시카고 대학의 연구진은 이때 여자의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 맞는지 실험하기 위해 건강하고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젊은 여성 참가자들을 모집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참가자들의 호르몬을 체크하고 욕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을 했습니다. 오늘 섹시한 생각을 몇 번이나 했나요? 오늘 잠자리를 가졌나요? 한 달 동안 참가자들의 호르몬과 설문조사를 종합한 연구의 결과는 베란일에 가까운 여성들 대부분이 성적 욕구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베란일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났다고 답했죠. 실제 이 시기에 잠자리를 하는 횟수도 평소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기를 잘 노린다면 손쉽게 잠자리까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자가 그때 발정이 나는 이유는 인간의 번식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데요. 난자가 임신 준비를 했을 때 잠자리를 많이 가져야 임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욕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남자의 작은 터치에도 온몸이 금방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남자분들은 애인이 평소 잠자리에 관심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이 발정기를 공략해보세요. 월경전으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베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전 후 3일에서 4일이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공략한다면 여자는 작은 터치에도 쉽게 몸이 달아올라 안절부절못하고 짜릿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했을 때 고백의 성공률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 시기만 잘 알아도 굳이 여자에게 구걸하면서 진도를 나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월경 주기를 항상 같이 체크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하겠죠. 같이 주기를 알고 있으면 호르몬의 변화가 심한 이 시기에 연인의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감정의 기복이 언제 심할지 미리 알고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월경을 계산해주는 휴대폰 어플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월경과 베란기를 중심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특정 음식이 먹고 싶어지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편차가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호르몬의 변화가 다르니까요. 다음은 여자의 욕구가 가장 강해지는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욕구가 강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30대부터 높아진다고 알고 있죠.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브래들리 대학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슈미츠 교수는 미국에 사는 803명의 여자와 415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강하다고 느끼는지 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의 성적 욕구는 30대 초반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부터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30대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욕구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가 성욕이 가장 강한 연령대는 만 30살에서 34살의 정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종족 번식의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30대 초반이 여자가 출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해 이때 성적 욕구와 상대방과의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를 높이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도 만 35세가 넘으면 건강한 출산이 힘들어져 임신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운증후군의 발병률은 20대에 비해 35세에서 40세에는 8배, 40에서 45세는 23배, 45세에서 50세는 50배가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 성적 욕구가 높은 이유는 건강한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남녀 모두가 욕구가 강해지는 계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녀 모두 욕구가 강해지는 계절은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에 욕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이때 사회인들은 휴가를 많이 가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만남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휴양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평범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자극 속에서 사람들은 더 대담해지고 편견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름에는 많은 파티와 콘서트가 있고 이런 모든 환경들이 사람들을 욕망에 더 솔직하게 노출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벼워지고 노출이 많아진 옷들도 상대방에게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면서 여름에 자극을 더 많이 받고 욕구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인은 호르몬적인 요인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분비되며 이 호르몬은 성적인 욕구와 관련이 높습니다. 특히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시기는 스포츠와 같은 경쟁활동을 할 때 많이 분비되는데 여름에는 각종 스포츠를 즐기기 좋은 시기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장작 폐기를 할 때 48% 증가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30.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관람하는 겉만으로도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여름의 욕구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의 욕구가 폭발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내용들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얘기지만 여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그런 안정감과 사랑을 받지만 크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기는 어렵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요.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사랑받고 싶어할 때 시기적절한 관심과 따뜻한 위로를 한다면 여자의 마음이 열리며 몸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